확인 많은 고사님 감사합니다 안녕 맛있게냐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꽉꽉 올렸으니까 이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치울 수 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Y 절대값이 있지? 그러니까 또 대칭이동해서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답이 되는 말이야 제가 취미정수다 0과 X가 이상일 때 다우스 X는 0이지 계속 이렇게 나왔나 자 1과 이상일 때 이게 1이니까 2X제곱이 되겠지? 계속 이렇게 나오지 다가가 이성을 다가가 이렇게 나오지 1가 이상일 땐 2X 제국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 타야되겠네 이거 타야되는거야 지금 봅시다 AM제국 지금 MA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지 AM제국 F-ME이니까 이정도 되겠지 양수리 봐 MA 플러스 P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나 이게 양수리지 이거 여기에 높이가 되겠지 높이가 음수나 이거 당연히 이게 더 크다 일단 이거는 뭔소리냐 이거지 이게 되는거지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해역 일단 여기가 되겠지 교점을 구해겠지 이게 알파 비타야만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되겠지 이게 답이 되는거지 2X 제국 2가 다 같이 제국이 있지 이렇게 우리는 플림 안 나는 애가 있어 보자 이게 8이니까 X가 몇이대 2가 되겠지 4가 되겠지 그래서 ABC가 있겠지 이렇게 일단 X는 A라는게 있겠지 그러면 여기 R이 어떻게 돼 A, A제국 Q는 어떻게 돼 A, A제국 이렇게 되겠지 1번 A, B, B, C 구하는거지 1대2가 되겠지 1대2가 되겠지 똑같으니까 일단 P, Q, Q, R P, R, R, Q P가 어디있어 P, R, R, Q P, R, R, Q 1대2가 되겠지 1대4가 되겠지 1대4가 되겠지 원점과 C를 지나는 직선이 있겠지 0, B, X, 1은 B, X 4분의 8이니까 4분의 8이니까 X가 되겠지 2랑 2X제국이랑 만나는거지 X는 0하고 X는 1이 되겠지 이제 좌표는 빵빵에 1리가 답이 되겠지 얌표는 빵빵에 9랑 6이 되겠지 4분의 8이니까 2랑 2랑 1랑 2랑 1쌤 2랑 2랑 1랑 2랑 오일이랑 편하니깐 기우가 2가 되는 직선이 있겠지? 지금 EX 플러스 6에 나왔나 그리고 EX 정보 만나지 조증이 나오겠지? 아맨 그래서 왜이비하고 미티가 되겠지? 미티가 되겠지? 민성이가 떼야 안 돼 영양고 팔리거나 팔 사쿠오오 그래서 와인은 사익수가 되겠지? 영양고 우리 교체하고 해야겠지? 엑스 직바구에 이 빼기 채로 쏙아 빼기 팔에 엑스 플라스 팔 되겠지? 미티 이거지? 이거랑 사익수 만나겠지? 엑스는 어떻게 돼? 삼 분에 잔에다 되겠지? 70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지? 높이비가 되겠지? 그래서 2대 3분의 3분의 3분 3대 2가 되겠지? 능분도 없어지면 ¡A 오디오 하고! ¡Bcd! 보통 베비다 이걸로 꺼면 되겠지? 다 bcd 이거 이거 높이가 어떻게 됐어 선반의 사이에서 벗을 둘러났어 선으로 들어왔지 여기 넓이가 있으면 이 빨간 애는 몇이야 3분의 3에서 산을 넣었다면 12에 들어온 거 10이었어 그러니까 여기 몇일수였어 오에비하고 밑에 오디빈 3더기라 그랬지 그럼 여기 S라면 2에 써도 되겠지 24에 써도 되겠지 UDS때 24에 써도 되겠지 1대24가 되겠지 3더기라 그랬지 3더기라 그랬지 3더기라 그랬지 상가야 지금 4분만 꺼주시면 돼요 4분만 어떻게 봐나 문제를 풀어야지 다 풀어버리는거지 지금 1번, 2번, 3번 다 풀었는데 그럼 4번을 풀어 빨리 응 расп agencies 1 curved 1 1 ooh 2 2 2 3 4 4 5 5 5 6 10 7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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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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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여기가 외비신을 들고 와라 2에 3 넣으면 되겠지? 이제 15가 되겠네 15에 5분에 9는 27이 되겠지? 127는 포함되겠지?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이 절대값이 부과되면 이제 4분 남았으니까 불만을 씹혀야 되겠네 또는 1 이 말이 안되고 얘는 5가 되겠네 1 2 2 2 2 2 2 아이에서 왜 이따가서 그럼 손에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 시가 어디서 아이는 지나가서 이 등본한테 시가 어디서 예 CXJP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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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티라놓고 더 한 다음에 반은 안 되겠지 여기서 2점 전하는 직선은 건더겠지